3, 2, 1 아... 느려... 아...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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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맨날 오류나는 거야... 다시... 아... 아... 바꿔야겠다... 바꿔야겠어... 어우... 제이제이티비 구독 레이젠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제가 약 9개월, 10개월 정도 전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는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반응들이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이 컴퓨터는 그렇게 맞추면 안 돼요. 왜 그걸 선택을 하셨어요? 그건 왜 샀어요? 아이쿠 그때는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정말 1도 알지 못하는 동영상 편집만 할 줄 아는 뭐 커말못 유튜버였으니까요. 그 영상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공부하게 되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지금! 아... 내가 컴퓨터를 진짜 잘못 맞췄구나... 자 일단 요 녀석이 제가 9개월 전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마쳤던 1번 PC입니다. i7 7700K 그래픽카드는 1050Ti SSD는 삼성꺼 250GB짜리 쓰고 있었고 램도 삼성꺼 16GB짜리 8GB 2개가 아니고 16GB짜리 하나 쓰고 있었고 하드드라이브는 WD꺼 4TB짜리 장착을 해놨었습니다. 자 모니터 스톰엑스라 그래가지고 요거 한 10년 전에 동생한테 공짜로 받아온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컴퓨터를 켤 때마다 여기 전원부를 만져줘야 돼요. 이게 접촉이 잘 안되는지 컴퓨터가 화면이 이게 파란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매번 이제 컴퓨터를 켤 때마다 만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모니터의 모델명은 삼성이고 LCD 모니터 GHEWS GHEWS 제조년 월 2007년 11월에 제조가 된 어... 22인치 모니터를 두 개를 이렇게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위메프에서 만몇천원 주고 샀는데 이게 숫자가 5자가 자꾸 안 눌리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숫자 키를 5를 쓰려면은 요기서 눌러야 됩니다. 요런 단점도 있고 마우스 패드도 좀 오래 사용해서 좀 때가 많이 타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의자도 예전에 중고로 구매를 했던 의자 집에서 구매한 거를 제가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장시간 작업을 하고 나면은 이제 모니터가 오래된 걸 쓰다보니까 아무래도 눈도 되게 침침해지고 피곤해지고 허리도 좀 아파오는 것 같고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버벅대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그래서 한 편의 영상을 다 제작을 한 뒤에는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느낌에다가 컴퓨터도 버벅버벅거리고 영상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자꾸 끊기다보니까 막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 이제는 진짜 쾌적하게 바꿔야겠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좀 편하게 작업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컴퓨터 내부에 들어갈 부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랄랄랄랄라 그래픽 카드 아 MSI의 RTX 2070 벤투스 모델입니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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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강렬하게 생긴 녀석입니다 사실 제가 벤투스 모델을 살까 암호 모델을 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가격대가 한 8만원 9만원 뭐 그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일단 가격대를 올려서 암호를 구매하면은 LED 라이트 그 레인보우 반짝반짝거리는 그 간지나는 멋있는 그 슈아악 나오는데 아 너무나도 막 구매용구가 막 뿜뿜하는 거예요 아 몇만원만 더 주면은 반짝거리는 LED 라이트 레인보우 컬러를 얻을 수 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냥 투박하긴 해도 뭐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기에 그냥 벤투스 모델로 선택을 했습니다 ITX 2070이 이슈가 많더라고요 바로 사망 이슈 그래픽카드가 저세상을 간다고 그래서 살지 걱정도 조금 하긴 했는데 만약에 2070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하다가 사망을 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리얼리 뷰 MSI의 ITX 2070 이슈입니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용을 해보는 걸로 다음 녀석은 메인보드입니다 아수스의 프라임 X470 프로 제가 이제 CPU를 인텔에서 라이젠으로 갈아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개의 M2 슬롯 SSD가 두 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슬라이 지원 그래픽카드도 두 개를 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왕에 사용을 하는 거 조금 업그레이드 편의성을 생각해서 좀 좋은 걸 사서 오래 쓰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메인보드 X470 프로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라이젠 뚜둔 2700X 점프 네 이거는 따로 개봉을 안 하겠습니다 뭔가 스티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이거 개봉하면 교환이나 환불 안 되고 그러니까 무서워 자 다음 녀석은 WD의 하드디스크 4TB짜리 따단 지난번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영상에서 SSD 말고 차라리 하드를 사지 뭐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고 동영상 파일이 엄청나게 많으며 예전 동영상까지 원본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원본들이 늘어나고 지금은 외장 하드 그리고 다른 하드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한 20TB 가까이 원본 파일들이 돼요 근데 그거를 저는 지우지 않고 계속해서 다 가지고 있기에 주기적으로 하드를 계속 사서 교체를 해주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WD 파란색 카드를 사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구요 근데 요번에는 레드 버전을 한 번 가격대가 조금 더 있는데 한번 사봤습니다 한번 사용해보고 괜찮으면 지속적으로 어차피 저는 하드를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을 하려구요 스스비 SSD 삼성의 970 EVO 500GB짜리입니다 제가 전 컴퓨터에 쓰던게 바로 요녀석이에요 9602 960 960 아 960 EVO 원래 쓰고 있던 SSD를 요거랑 두개를 한꺼번에 꼽아서 한대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에는 500GB짜리 한개 요렇게 해서 달아놓을 생각이고 이거 250GB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가 왜 남냐면은 어 지난번 업그레이드 때 어 제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메인보드가 요녀석을 지원을 안해요 그래서 새로 산 메인보드에는 꽂혔지만 전에 쓰던 메인보드에는 M2가 안들어간다 그니까 M2 자체가 뭔줄도 몰랐어 그냥 SSD라서 샀어 아 공부 좀 하고 살걸 아 내가 컴퓨터를 진짜 자 다음 녀석은 삼성의 16GB짜리 램인데요 요렇게 세개를 샀습니다 요 녀석은 원래 쓰던 컴퓨터에 있는 거랑 동일한 램이라서 요거 두개를 꼽을 거고 요렇게 두개는 좀 상위 버전으로 해서 어 두개 두개 따로 꼽아서 사용할 계획이에요 지금부터는 정신이 게이밍 전문 컴퓨터의 주변 기기들을 제작을 하는 업체 네 기익스타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들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뭐 협찬이나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협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막 필요하고 이런게 아니면은 받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제가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이걸 영상에 노출시켜봤자 뭐 여러분들도 공감이 안 갈 거고 저도 필요하지 않은 걸 괜히 노출을 시키는 기분인데 제가 기존에 쓰던 컴퓨터 주변 기기들이 bizgo 2eta 도세하고 노후하고 막 이런 안 좋은것들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때마침 기익스타quarter에서 시원하게 협찬을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실제로 필요한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기그스탄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여 드릴 녀석은 기그스탄 게임용 37 in 41 개맹 boister GSR2740FM 리얼 240Hz 그리고 반응속도가 1ms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 쓰던 모니터가 60Hz짜리 건데 그거의 4배예요 1초에 240장의 이미지를 모니터에서 출력을 하면서 1ms의 반응속도로 부드럽고 섬세하고 리얼한 화면을 보여준다 거기다가 이 모니터가 명함표현이 잘 돼 있어서 밝은 부분은 더욱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더욱더 어둡게 표현을 해줘서 좀 더 입체적으로 화면이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게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화면이 어두운데 총싸움 같은 걸 해요 그러면 저기서 적이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총알 쏘고 죽고 이런 거를 다크맵모드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뭔가 어두운 전장에서 조금 더 밝게 보여줘서 적이 잘 보이니까 내가 빠져빠져빠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뭐 그렇게 만들어준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게임보다 작업할 때 활용을 하는데 뭔가 야간에 촬영한 영상이나 그런 거를 편집을 할 때 조금 더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반응속도가 빠르고 입체적이고 그런 게 물론 게임할 때도 좋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능입니다 플리커 프리 로우 블루라이트 요즘에 그 모니터에서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눈을 피로하게 만들고 수면 장애까지 일으키고 막 그런다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장시간 작업을 하고 나면은 너무 눈이 아프고 피곤하고 막 너무 침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생각까지 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모니터를 새로 바꾸게 되었으니까 이 모니터로 작업을 하면은 얼마나 신세계를 맛보게 되고 얼마나 눈이 편안해지고 삶의 질이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체감을 제대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신기했던 게 이게 높낮이 조절이 너무나 편해요 높낮이가 그냥 이걸로 조절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내려가고 와 이게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피벗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작업할 때 돌려가지고 모니터에 뭐 창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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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 R3265 F 시리즈 짜자잔 일단 뒤쪽은 화이트에 깔끔한 색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1ms의 반응속도와 고주사율 얘는 165Hz 주사율 자체는 얘가 더 높은데 그래도 165Hz 정도면은 일반적인 모니터가 60Hz 정도니까 훨씬 더 잔상 없이 생생한 화면을 전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따로 높낮이 조절 기능이나 틴트 기능은 없지만 일단 모니터가 이렇게 시원하게 큰 화면을 자랑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작업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에게도 뭔가 더 효율을 높여주고 시원시원한 화면을 제공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게이밍 전용 헤드셋 GH600 헤드 제품입니다 핑크색을 보내주셨어요 진짜 살다살다 핑크색 헤드셋을 쓰네 어! 어! 아! 아! 쓰는 순간 되게 먹먹해지거든요? 되게 소음 차단을 잘해줄 것 같아요 7.1채널 가상 서라운드 사운드 3D 사운드 입체음향 노이즈 캔슬링 적용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답니다 거기다가 바이브레이션 헤드셋이 이거 막 게임하다가 막 윙 떨리는 거예요 막 적한테 맞고 막 이러면 게임을 안 해봐서 이 기능은 모르겠네 게이밍용 기계식 키보드 GK801입니다 따라란 제가 사실 기계식 키보드를 얼마 전에 신용카드 포인트 쌓인 걸로 샀는데 불량이라서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를 사놓고 사용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핑크핑크하고 러블리한 광축 기계식 키보드가 생겼습니다 핑크색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완전 방수 작업을 하다가 게임을 하다가 그냥 옆에 음료수를 두고 먹었어요 근데 쳐서 쏟았어요 이 위에다 쏟아도 글쎄 물로 그냥 씻어가지고 쓸 수가 있답니다 이거 이 정도면 거의 뭐 리얼리브 각인데요 된다고? 게이밍 마우스 GM900 화이트 색상입니다 그립감이 손에 촥촥 감기는 게 좋아요 네 짜잔 기스타 게이밍 장패드 이 와이드한 장패드를 또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다가 키보드 올려놓고 마우스 올려놓고 마음껏 작업을 해도 손상이 없을 만큼 큰 사이즈 사실 제가 원래 사용하던 장패드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원래 쓰던 것보다도 재질감이 훨씬 더 도톰해요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뭔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검정색과 핑크색 드디어 제게도 게이밍 의자가 생겼습니다 게임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이나 비제이 분들이 이렇게 게이밍 의자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평상시에 방송들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편하길래 그렇게 게이밍 의자들을 다... 오오오 오오오 오예 오오오 오예 오오 오오호 누울 수도 있어 위로 올라와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러다가 좀 피곤하면 어떻게 이렇게 오예쓰 그래서 피곤하면 오예쓰 진짜 장시간 작업을 하더라도 피곤함이 덜할 것만 같은 그런 편안함과 안정감 와 이게 확 누렸는데도 안정감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하러 조립하러 가봐야죠 저는 컴퓨터를 조립할 줄 모르기 때문에 동네 컴가게로 한번 가봅시다 출발 사무실 근처에 컴퓨터 가게가 있어서 자 컴퓨터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1번 컴 2번 컴의 사양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가 완료된 컴퓨터의 사양은 이렇습니다 정말 장족의 발전 나름대로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PU는 따로 오버클럭이나 그런 거를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때 가서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컴퓨터와 주변 기계들 싹 바꿔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이 기분이 좋으니까 검정색보다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편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편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 편의 영상을 완성했습니다 그저께 한 5시간 정도 편집을 했고요 어제 한 10시간 정도 그리고 오늘 한 6시간 7시간 뭐 그 정도 편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업그레이드된 컴퓨터와 또 업그레이드된 주변 기기들로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확실히 왜 이제서야 바꿨나 싶습니다 일단은 컴퓨터가 작업하는 속도가 딜레이가 굉장히 짧아졌고 지금 이렇게 렌더링이 돌아가고 있는데 렌더링이 돌아가는 그 소유 시간도 평상시보다 훨씬 짧아요 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왜 이제 바꿨을까요 주변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 키보드가 기계식 키보드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막 탁탁탁 치면서 굉장히 타격감이 통쾌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기계식 키보드를 처음 써보기 때문에 이 타격감에 대한 만족감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도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고 게이밍 마우스라서 클릭을 할 때도 일반 마우스에 비해서 굉장히 힘이 덜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핑크핑크하니 귀여운 헤드셋은 제가 사운드 작업을 할 때 이거를 끼고서 작업을 해봤거든요 진짜 주변에 소음도 잘 찾아내주고 음질도 깨끗하게 들리면서 또 아까 이걸로 심심해가지고 마이크 테스트도 한번 해봤는데 아아 하나 둘 하나 둘 지금은 헤드폰의 음질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이즈캔슬링이 된다는데 과연 얼마나 깔끔하게 목소리가 수음이 될지 이 정도면 뭐 괜찮네 네 굉장히 음질도 준수하게 잘 들어갔던 거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핑크색을 주셨지만 뭐 귀여워서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만족감을 느꼈던 거는 바로 이 모니터들이랑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입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해요 진짜로 막 폭신폭신한 그런 편안함이 아니고 좀 탄탄한 느낌인데 이게 일단 뒤로 젖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칭 한번 쫙 해준 다음에 뒤로 한번 딱 누워서 우와 와 이거 완전 꿀이에요 진짜 모니터 같은 경우 확실히 제가 10년 넘도록 똑같은 모니터들만 사용을 했었는데 바꿀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너무 안 좋았던 거를 내가 사용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장시간 작업을 해도 눈이 침침한 게 덜해요 예전에는 눈이 너무 침침하니까 막 계속 이랬거든요 끝나면은 눈 계속 막 비비면서 이걸 사용하고 나니까 장시간 작업을 해도 그냥 이렇게 멀리서 TV를 본 그런 정도의 느낌? 집중을 하면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꽤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와 모니터가 진짜로 신세계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더 편안했던 거는 이게 모니터가 피벗 기능이 있어서 돌려가지고 화면을 좀 바꿔서 막 사용을 했는데 효과음을 집어넣을 때 제가 폴더를 한 3, 4개를 쓰거든요 그거를 다 띄워놓고 옆에다가 끌어서 쓰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무튼 진짜 어.. 행복하구요 신세계를 경험한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제 손발이 되어줄 어.. 이 사랑스런 녀석들과 함께 즐겁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이렇게 많은 상품을 한 번에 쿨하게 협찬을 해주신 빅스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